봅시다! 똑같은 상황이 생기는지 종훈이랑 유랑 놀러가서 막 공공님 사랑합니다 소리 찌르고 막 그랬는데 왜 오빠는 안 해? 평소에 너무 그런 얘기를 계속 해주니까 나는 아니 사람들 많은 데서 소리 찌러서 사람들 많은 데서? 어 내려가면서 하면 안 돼? 뭐라고 해야 될까? 어? 홍진이 형 할 말 없어? 너 너? 이쁘다 이쁘다 김새네 듣고 싶으니까요 저도 그런 거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여자이니까요 근데 저는 약간 표현하는 게 좀 약간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사실 그 친구들은 곤돌라에서 키스해봤나? 그거보다 더 어떤 표현이 더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걸 굳이 꼭 말로 해야 되니까 제가 좀 옛날 사람인가 봐요 효은이 사투리네요 여보는 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해봤어? 사랑해 사랑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여보는 없어 왜? 얘기해봤네 어 해봤네 아 그러네 그렇네 내가 잘못했네 진영아 사랑해 이렇게 할게 그렇지 자 어? 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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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해 빨리해 오빠 빨리해 지영아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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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하하하 사랑은 역시 험난한 것 같아요 봉지점 사랑해 와우! 봉지점 사랑해 와우! 봉지점 사랑해 마지막 공사태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아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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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어떻게 됐어? 여보 하하하 나 왜 이렇게 만들었냐? 하하하 하하하 괜찮아 나 하하하 하하하 괜찮아 I'm fine 땡큐 엔지 하하하 하하하 하하 땡큐 엔지 중1영업 아이고 예쁘네 아 근데 별로 안 튀네 별로 안 튀어? 앞에 탈만 하네 그래? 그래 에이 에이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래요 뭐 하하하 시원하고 좋기만 한데 하하하 괜찮아 아니 이런 거 터지 마 남자 이런 거 터는 거 아니야 하하하 하하하 뭐라고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남자 이런 거 터는 거 아니야 괜찮아 하하하 오빠 완전 이 그 취향에 딱 맞는다 한 번 더 해줘 남자는 터는 거 아니야 하여 하여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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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이런 거 되게 좋아 어 어떻게 한다고? 이렇게 해 봐 하하하 하하하 저런 거에 되게 매력 있지 않아요? 앞에 왜 앞에 참고 그게 튀지? 진짜 모르는 일일 때 오빠가 뒤꿈치 대니까 튀는 거지 안 됐대니까? 진짜 안 됬어? 어 안 됐어 나 얼굴은 괜찮아? 어 괜찮아 진짜 미스 프리인 거 같아 맞아 알러브리 어 갑자기 알러브리 유 러브미? 예 미트 하하하 사진 찍자 사진 찍자 재미있게 노네 이씨 아... 아아... 아마... Er... 아아! 또또또또또! 엄마!!! 아앜! 아앜! 장유리 전사...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누구 이렇게 구더밸 타는 거냐 이거 으쌰 오빠 밀어줄게 어 잠깐만 이거 끈은 잡고 밀어줘야... 아이고 잡고 밀어줘야... 오우 헐 있는 거 아니에요? 헐~~ 엄청 잘바네 오빠!! 오건키 데스카우 예? 오건키 데스카우 러브레터 혼또니 스키다 아이시테루야 아이시테루 진영아 아아 얼른 내려와 얼른 내려와 진영아! 얼른 내려와! 아무 소리가 안 들렸어요.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지?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니까 갱픔 밖에 갔다고.